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쏘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오케이, 이제 좀 배울게요 알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리사는 일본어 학생이에요 리바, 트리스찬, 캐머런, 리암, 미아도 아, 제가 이름을 불러지 못했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잊지 마세요, OK? 내가 잊지 마세요, OK? 내가 잊지 마세요, OK? 내가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OK, 이 레슨은 죄송합니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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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발뜨리. 아, 너무 뜨거워요, 맞나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관리하지 못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아, 미소니아, 너무 뜨거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OK, 그래서, 이 뜨거운 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OK? 그냥 너, 나도, 우리 모두 뜨거워요, OK? 그래서, 뜨거워요. 일본어, 뜨거워요? 그렇게 말할까요? 자, 앗쓰 조이 돼수. 앗쓰위 dé수. 아, 마리사. 앗쓰위 dé수. 앗쓰emaker ihresters. very good. нормально. alitiesico Maryland rub miinu. 앗쓰이 됐습니. 아, 아, 아 profit예요. affected기, 정말 베을gusement 소éner, 인기까지 주신이렇게. 앗쓰이abe raw Berni, 난 물론 이상하게 가져다sun념imos. 앗쓰이 되게. букв DU I Am espí acompava. 이렇게요. 큰 글을 만들어요. 앗츠이 대수. 큰 글을 만들었을 때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앗츠이 대수. 좋아요? 작은 글을 만들면 빨리 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글을 만들면 힘들어요. 앗츠이 대수. 앗츠이 대수. 아, 미스 오니. 아가씨가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아. 아는 항상 아. 아. 집을 열어주세요. 아. 앗츠이. 앗츠이. 앗츠이 대수. 앗쥐데스, 이렇게 말해봅시다. 앗쥬, 탁쥐데토, 이건 앗쥐데스. 그래서 이건 앗쥬, 앗쥬이. 앗쥬이, 그 뜻은 핫, 아젝티브에요. 아젝티브에요? 앗쥬이, 앗쥬이, 앗쥬이. 앗쥬이, 앗쥬이, 앗쥬이. 그러면, 예쁜 앗쥬, 예쁜 앗쥬이. 날씨가 어떻게 되요? 앗쥬이. 앗쥬이. 아까 전에, 어떻게 말하는지,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ね가이십마스. 기억나세요? 사실, 내가이, 앗쥬이, 앗쥬이. 어우 drop가 넣고 앗쥬이. 내가이, 앗쥬이, $ – – 연емон이 가저씨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앗쥬이. 더拿쥬이 대 primaум휘가 맞는 줄 간단합니다. Farm Annals 꼭 juntos 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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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스. 그래서 보존이, 앗쥬이 대스, ℹ, WieMP, 겡기 대수. Please remember. Repeat, repeat, practice. I can do it, you can do it too. Everybody can do it. Please, one more time. 아쥬이 대수. Awesome, Marisa! 아쥬이 대수. Oh, Sony, what is that? How do you say weather? You know, when your heart, the weather is hot, you don't say that. It's just hot. You know? 근데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일본어로 덴키는 전기 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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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키가 아찌이 덴키가 아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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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키가 아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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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floats 매일 전 ordin지 아찌이 솔직히 58% 내 유튜브 schenelle 좋아요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잘못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아무도 잘 안전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하루에 늘 배우고 있어요. 물론, 아마 일본어로, 저는 당신이 더 잘 알고있지만, 저는 아직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늘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가 더 잘하는지? 당신이 더 잘하는지? 당신이 더 잘하는지? 아니요. 모두가 특별한 것들이예요. 당신이 특별한 것들이예요. 저는 특별한 것들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참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즈아! 한국어로 아즈아!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특별한 것들이예요. 여러분 모두 특별한 것들이예요. 특별한 것들이예요. 알겠어요? 아찍이 되세요. 아찍이 되세요.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오늘 하루도 안 되죠? alright, Tuesday Can you see the taco? Tuesday, Taco's day for me 안녕 Japanese Sayonara Sayonara Marisa Marisa, 아자 아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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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ot